국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서연 씨가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은 MBC 세수목극 시간이 제작 발표회를 열고 회의를 벗었습니다. 매 순간 치열하게 사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화장도 포기했다는 서연 씨. 시간은 살인사건에 휘말린 재벌 2세 남자와 이 때문에 꿈꿔왔던 시간이 사라진 여자의 이야기인데요. 충무로에 떠오르는 신의 김정현 씨가 재벌 2세 역을 맡아 깊이 몰입 중이라고 하네요. 녹직한 울림을 담은 시간은 오는 25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. 오늘의 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감사합니다.